사이널 미션은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. 너무 이기고 싶다. 우승해야죠. 1라운드는 뉴트랙 퍼포먼스 미션입니다. 여고생 크로우를 위해서 제작된 새로운 퍼포먼스 음원으로 무대를 꾸미는 미션인데요. 완전 자신 있어요. 다다라는 게 뭔지 보여줄게. 이때 중요한 하나의 미션이 더 있습니다. 네? 바로 사전 챌린지 미션입니다. 네? 진짜 그만해. 사전 챌린지 미션은 각 크루가 창작한 포인트 안무를 챌린지 영상으로 공개하는 미션입니다. 더 많은 영상이 양산된 순위대로 점수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. 2라운드 미션은 원탑 크루 미션입니다. 자신들의 크루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고생 크루임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. 죽기 살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진짜 후회 없는 무대 만들고 싶어요. 여러분 파이널 축하하니까! 절승이다! 다들 각오가 남달라야 할 것이야 아주. 분명히 너네가 이번에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그리고 잘해야만 해. 찢어놔야 돼. 노래 싸움, 아이디어 싸움 또 우리 장점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. 우리의 파이널 무대는 플로우와 코카엔의 퍼티무대가 아닐까 싶어요. 감이 점점 커요. 감이 와? 감이 와?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래 우리 우승 못한 거 너네가 해줘라. 그래. 그래. 아 다아니야. 왜?